아니 무슨 이런 인연이 다 김학혜 수혁이 여동생 김승혁 고마워요 네? 수혁 오빠 많이 사랑해줘서 아 네 누구 마음 아플 거라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기 좋아요 오빠 옆에 이렇게 든든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송수혁 옆에 딱 달라붙어서 지금처럼만 남자친구분이랑은 언제 결혼하세요? 일주일 뒤요 네? 그렇게나 빨리요? 아 메인은 미국에서 진행할 거라 한국에선 친지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만 할 생각이에요 반지만 주고받고 승재씨가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조용히 하고 싶어요 나갈까요? 예 그래 한미모 그렇다니까 불편해 미치겠어 정말 상상도 못했다 이 자리에 전부인이 나올지 아빠 가자 가자 가시죠 가까? 응 аний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